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했던 과거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사회보장이라는 복지의 영역에 시장주의적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맞는 방향이긴 할까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요경제토론회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주시면 토론회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정태옥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전략회의 대통령이 주재해서 엊그제 했는데요. 사회보장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보장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나왔는데 정태옥 의원님, 우선 왜 이런 대통령이 왜 이런 사회보장서비스를 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7%가 넘어가지고 100조가 넘습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가 예전에는 가장 많은 것이 국방 예산이 약 60조 정도 됐는데. 그러던데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복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비율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제도도 많고. 종류도 많고. 금액도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낮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2014년에 송파모녀들이 자살했는 것. 2019년에 성동구의 세 모녀가 자살했는 것. 탈북에 있는 모자가 이 대한민국에서 굶어죽은 사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굶어죽은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태현, 우선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게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 또는 사회가 한 국민 개개인이 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사회보장 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은 시장화, 상업화하겠다. 조금은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예산이 17%, 100조 넘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렇게 정말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상황에서 60년대, 50년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데였으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 이야기하고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실 수 없으면 제가 세 가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방향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도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처음 한 것 같고요. 갑자기 이게 복지 서비스, 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경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공부를 해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우선 사회보장,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이렇게 회의가 정식 명칭이 네이밍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게 사회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크게 사회보험, 사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보험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공공부조하는 게 있고요. 나라가 그냥 돈을 주는 거지, 현금을 주는 거 하나가 있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2012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잘 지적한 것처럼. 뭐라고 지적했나요? 사회보장이라고 했는데 왜 사회서비스만 얘기하느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대보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 왜 좁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잘 지적을 했고요.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인데 바로 대통령을 그렇게 직격을 했네요. 민주당보다 먼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도 없지만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한 방향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선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아까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게 2012년에 사회서비스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까 사회 위험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거는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빈곤이라든지 사망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험을 어떻게 한다든지 치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랬는데 그러한 전통적인 사회 위험 말고 새로운 신사회적 위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라서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사회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돼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듯이 아니 그러한 것을 논의하는데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돌봄을 어떻게 가져야 할 때는 큰 비전이라든지 그게 전략이 없어요.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또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화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있기는. 없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별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를 보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보편복지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보편복지 실현. 아예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편복지 실현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언제 발표한 거예요? 그거 어제 발표한 거예요. 보도자료로. 보편복지 실현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방향성과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이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요? 우선. 어떻게 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아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 서비스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7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보자 감사해가지고 지금 일사분계 한 30조 이상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도 지금 60만 개를 더 확충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한 구체적인 전략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재원 조달 방법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방향성은 아까 세 가지 변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어렵게 이야기할 게 없고 시장화하고. 시장화. 시장화와 산업화 같은 거고. 시장화와 산업화를 같은 걸로. 두 번째 약자 복지. 약자에 대한 돈 복지? 약자에 대한 복지. 시장화, 산업화. 그다음에 국가 예산 절감. 세 가지를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열감 절감에서 총열을 줄인다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했는데. 방향성이 확실하게 세 가지라 그런 얘기네요. 시장화, 산업화 하나. 약자의 복지. 약자인데 그거는 약자에 대해서는 선별. 선별을 해서 약자에 대해서 현금 복지를 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 어쨌든 산업화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화를 하자. 재정을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하자. 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방향은 정확히 하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그다음에 선별해서 약자에 대해서 복지를 하자. 약자에 대해서 선약자를 위주로 선별해서 현금 복지. 현금으로 제대로 많이 두텁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중산층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복지 서비스 자체를 산업화하고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고도화시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을 더 효율화하고 재정을 절감하자.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맞아요. 지금 연재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에서 17%, 요즘은 20%까지 실제로 지자체 예산까지 하면 그건 20%까지 돈이 들어가고 100조가 넘는 예산이 들은데도 체감률은 낮고 곳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일어날 정도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고 선별해서 두텁게 보장해줘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게 선별이네요. 네, 선별이죠. 선별하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 현금 위주로 선별해서 두텁게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앞으로 가면 분야별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사회 서비스와 관련, 예를 들어 간병인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아까 이야기 드린 보험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되는가. 이거를 좀 더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그것이 복지 정책을 주는 데에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산업이 경직적인데. 예를 들어 간병인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기초적인 저소득의 일자리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등화를 시키고 중산층에도까지 개인 돈과 자기 돈과 국가에서 주는 돈이 섞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서비스가 차별화될 수 있겠죠. 그래 됐을 때 일자리도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의 규제 같은 것도 좀 풀면은 지금은 간병인이 얼마당 돈을 주는데 어느 예를 들어 좋은 요양병원에서 기계나 로봇을 이용해 간병인 했을 때도 그거 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길을 열어준다든지 산업화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도 낮고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재정을 더 효율적이고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죠. 아주 방향 자체는 정확한 방향이고 아까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는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나 사회보험 문제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꺼낼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방향 자체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두텁게 현금 위주로 그리고 선별해서 복지를 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화를 시켜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국제적인 경쟁력, 국내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이 세 가지 분명한 방향이 확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아까 시장화, 산업화도 중요한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과연 복지의 시장화, 산업화가 어떻게 펼쳐지는 건지를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회보장서비스 전략 회의 끝나고 난 얘기들 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박광호 원내대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저는... 비판을 좀 많이 했겠죠? 네,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복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위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국가의 영역이냐, 시장에 맡길 것이냐, 그러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방향성의 시장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장화, 산업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의 역할이냐, 시장의 역할이냐, 금지인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시장의 민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민간의...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에 있는 사회 서비스 한 천여 개 되는 걸 통폐합하겠다. 이렇게 하면... 중앙의 천여 개, 지방의 만 개 정도가 난립해 있다. 이거를 조금 뭔가 통폐합해야 된다.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시장화하겠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그러면 우리 또 민주당에서 그럼 민영화하는 거냐. 그랬더니 민영화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민영화 또 논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영화라고 질문하니까, 기자들이 또 질문하니까 이건 민영화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통폐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보면 통폐합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 인력을 축소하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사회서비스 기장을 두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걸 한 개 기관에서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력이, 취업하는 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력 창출이 되냐? 인력 창출을 60만 개를 하겠다고 해요. 저는 도저히 그거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럼 그 부분, 우선 통폐합. 통폐합보다도 국가의 역할을 이번에 분명히 가난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두텁게 보장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장을 하는 거,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간병인 수단 같은 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산업화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산업화. 하자. 그러니까 산업화. 하자, 산업화. 그건 다 산업화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민영화하자는 거죠. 통폐합. 통폐합.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만여계는 아니고 정확히 예를 들어서 한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월남참전수당도 받고 예를 들어 노령기초연금수당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이론상으로 한 10개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많다 이거죠? 그런데 액수가 다 아주 소액의 10만 원, 5만 원 이런 거로 받는 거를 그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통합전산망이라고 해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위주로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헌처, 보헌부죠. 보헌처라든지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들이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종합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주로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그조차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보헌처에 각 화별로 하나씩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면 아주 쪼가리쪼가리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개를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같이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이 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내지 개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공급자 위주로 복지가 돼 있는 거를. 지금은 공급자 위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공급자로 중앙부처에도 지금 보헌처, 보헌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로 다 행정안전부. 이게 다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도 내가 보면 이번에 이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 관련해서 하는 게 여성정책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보건소, 조금만 구청에도 5개 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뭘 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조건도 다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가, 복사회보장 제도가 난립돼 있다. 이런 말도 좀 맞는 말이네요. 그러더니 그거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줄이자는 건 아니라 액수를 줄이잖아요. 그래 됐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이번에 자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못 주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통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까 이정우 의원님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잡고 하시는데. 김정우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두텁게 현금으로 복지를 선별해가 제대로 보호하고. 국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병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로도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산업화를 해가지고 민간의 경쟁력을 더 높여가지고 일자리를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약자 복지에 관련돼서 선별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빼겠다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빼는 게 아니라요. 통합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노인이. 잠깐만요. 통합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자체 경험을 한 분으로서 경기지사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복지 통폐합이라는 말은 듣기가 민망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확신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 것과 지방정부 것을 통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하고 안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실제로 중앙정부 거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권은 몇 가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자체가 230개나 되니까 그게 뭐 계지수가 만 개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권은 많지 않고 중앙권 같은 경우에 지방의 만 개라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거는 아마 지자체의 숫자를 그냥 단순 더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거는 주로 참전수당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복지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230개 지자체 숫자를 단순 더하면 이게 만개라는 뜻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복지 제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비 지출이 방위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방위 산업 발전이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선순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의 사례다. 전 그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모르는 말인 줄 알아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걸로 할 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방위 산업의 복지하고 관련되는 국방비는 전형적인 국가가 쓰는 뭡니까 생산적이지 않는 예산이라 해가지고 국가가 방위를 위해서 버려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꾸준히 국방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하면서 그냥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국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방산업이 하나의 큰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으로까지 국내에서도 큰 산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방산업에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방위산업청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 세계 네 번째 무기 수출 국가가 돼가지고 그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 사업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어떻게 바꿀까요? 예를 들어서 간병인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간병인 한 명당 얼마를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병인에 대해서 되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 위주로 예를 들어 이게 요금을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많이 써가지고 아주 저소득의 간병인을 쓰는 방법을 예를 들어 기계화를 한다든가 자동화를 해서 서비스를 높였을 때에도 똑같은 액수를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하면 간병 관련 로봇 산업이나 이런 게 산업화돼서 발전할 수 있다 간병 관련 그런 취지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라면요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민간에서 삼성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정부가 그 자유시장 주의를 얘기하는 민성년 정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지금도 간병인 서비스 같은 이시영 박사가 하는 간병인 서비스 같은 거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해요 이시영 박사, 강원도 어디서 강원도 어디서 하시는 거죠?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삼성이나 이렇게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거는 극도로 부자들이 하거나 그래야 되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는 아주 액수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임금의 요양보호사들만 보호사들이나 요양간병인만 양산하는 데가 있는데 이 중간에 간격을 메우고 그래야 되고 이게 혜택을 못 받는 중산층들은 완전히 자부담을 내기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 그 내용 자체가 중산층에 대해서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일부의 자비 부담으로 자비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이제까지는 공부모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두부짜듯이 딱 잘라놨던 거를 이거를 스무드하게 연결했을 때 그러면 서비스도 아주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다음에 중간을 만들었을 때에 간병인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뭡니까 기술적으로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곳이 중산층에 대해서 중산층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죠 그럼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다음에 약자 복지에서 촘촘하게 했었는데 약자 복지를 어떻게 촘촘하게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약자 복지를 또 선별하게 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고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는 왼쪽으로 가자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 그 얘기는 보편복지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편복지라는 게 아까 중산층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거는 어제 아래 회의를 한 거는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리 주제로 해가지고 그다음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뭡니까 두터운 현금 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산업화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통폐업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는 줄이고 대신에 예산은 절감하고 그거를 중산층 복지로 좀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산업화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시장주의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시고 놔두시면 되고 그러면 알아서 시장에서 움직일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그게 이념에 맞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쪽에서 하는 거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민영화를 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경기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네요 어이없는 발상이다 복지도 경제도 망가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복지도 망가진다 경제도 망가진다 이렇게 비판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못하는 건 국가가 들어온다는 게 지금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하고 정보를 아예 섞어버렸어요 시장의 할 일 국가가 할 일을 시장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경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야 복지도 복지는 국가에서 국가의 역할 문제 시장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자꾸 비판하게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게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2008년에 사회통합 전산망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건 또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개인이 받는 복지 서비가 뭔지를 통합을 하자 그렇게 통합을 해왔어요 통합이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전산화가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돈 내고 받는 거 그것만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을 했고 그것조차도 복지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보훈처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은 포한도 안 돼 있어요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통합 자체가 전산망 통합만 전산망 통합만 전산망도 납부 진수하는 것만 사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 났을 때 야당이 벌떼 것처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됐지만 또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엄청 많이 자살하고 죽고 했어요 그러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거하고 공격을 한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분들이 자꾸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했으면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념적인 관료주의 관료들이 자기 복지 서비스 하나로 꽉 쥐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대 여성가족부과는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대에서 과 한 개마다 하나씩 복지 정책을 장애인 복지권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부서에는 적의를 가지고 있고 또 보은처에서는 보은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자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 참전용사 수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난립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도 이거는 그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부처이기주의하면서 부처이기주의가 심하마 이게 뇌물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걸 좀 질타를 하셨는데 실제로 관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공무원 아주 엘리트 공무원으로 계셔봤지만 자기 부처 내지 자기 과의 예산이 줄어들고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나 이런 데에서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비교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복지가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세분화되고 세분화돼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영세화한 복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정말 통합해가지고 정말 계획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도 조금 이 사회복지 고장 서비스에 지금 대통령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의 종합 또는 방향 새로운 방향도 말씀을 듣고 싶네요 촘촘히 가는 뭐라든지 방향은 좋은데요 그건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통폐합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서 빠지는 사회적 약자가 또 생겨 마련이 있군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회가 발표한 그 방향 그 전략이든지 그런 게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 말하고 영 반대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은 오른쪽 보건복지부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아 그래요 이거를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부 왜 보편복지를 얘기했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대통령 방향과 다른 건지 조금 의문은 의문은 좀 되는데 그건 좀 자세히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읽는 방법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서비스 보편복지시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략입니다 네 오늘 사회부장 서비스 과연 어떤 방향이 오른지 시장화 산업화 괜찮은 건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정태옥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